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입니다. 엄청 추웠습니다. 지난주에 어제 오늘 좀 풀리는데 별일 없습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내 보고 싶어 어떻게 살았습니까? 꺼꿍! 자 오늘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매도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이 정상이냐 아니냐 그에 대해서 여러분 일단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은 개입 앞으로 5시간 동안 개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난주 맞배기로 개입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공매도와 공매도 그래서 오늘은 개입입니다. 개입 중에 가장 기초인 개입 뭐냐 장대개입과 청공개입 이 두 개를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대개입하고 청공개입 하기 전에 여러분 이슈가 있습니다. 공매도와 공매도이죠. 공매도와 그 다음에 뭐죠? 주가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비디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매도는요.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는 외국 자본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우리가 금융당국에서 주가가 바닥일 때 이럴 때는 공매도를 해지할 수 있지만 주가가 이렇게 좋을 때는 공매도를 함부로 못해요. 잘하면 OECD나 WTO에 무역, 이건 무역에 들어가요.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매도. 그런데 그거 다 빼고 공매도가 지금 다시 부활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신 공매도를 조금 철저하게 과거의 공매도의 법률적인 문제 그런 걸 좀 철저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주가가 100주인데 공매도가 100주 이상 나온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도 주가와 같이 과열 종목 이런 거 표시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공매도를 정확히 어디서 얼마큼 매도를 했느냐 정확히 공매도가 나온 정확한 수량을 공시를 해야 돼요. 그 공시 외국인들은 하고 기관들은 보면서 우리 개인들 못 보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공매도를 꼭 수량과 이거를 공시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로 제가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글로벌 OECD 평균에 비해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여기 화면에 놓쳐주시면요. OECD에 비해서 저희들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40% 고평가입니다. 뭐 퍼어라든지 모든 걸 기준으로 해서 OECD, 제가 이거 분명히 여러분이 듣겠습니다. 과거 이게 제자리로 갑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여기 있습니다. OECD 평균에 15% 고평가인데 OECD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고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가 40%, 코스닥이 24% 고평가 되어 있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로 워낙 좋아하니까 삼성전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 과거에 퍼어가 6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6까지. 6이라는 것은 그만큼 저평가됐다. 삼성전자가 과거는 저포했습니다. 저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익률이 어떻게 해요? 퍼 1이라는 것은 1년 이익률하고 거의 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아래 31을 찍었어요. 31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평가 때 6.87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24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7을 잡으면 6을 잡으면 4배 정도 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퍼어를 굉장히 죽게 봅니다. 그리고 EPS가 3,166원이에요. 3,166원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가 뭐래도 우리 이게 데이터적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1년에서 데이터적으로는 저는 고평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한번 생각해 봐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볼게요. 000, 660 하이닉스 보면 퍼가 46입니다. 이거는 엄청 고퍼입니다. 고퍼라는 것은 고평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게요.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를 보면 23입니다. 현대차는 평균 수준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주식들은 너무 고평가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만 하시고 아직까지 더 간다. 주식이 저퍼가 가능한 건 그건 아닙니다. 저건 아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조금 고퍼 조금 고평가됐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께 배운 것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께 주가가 고점에서 두 가지가 세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교수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수형이다. 두 번째가 제가 윗꼬리에 달리는 은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개가 별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별령인데 이 갠들이 속된 말로 별령의 오늘 윗꼬리 은봉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강력한 예를 들어서 하락장악형이라도 하락장악형이 하락장악형이 이제 이게 윗꼬리 달린 하락장악형이 나오면 일반 이 하락장악형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하락장악형 제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했죠. 거래량이 많을수록 더 강력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좀 문제고요. 어제 우리 개인들이 4조 5천억을 샀는데 융자네에 사는 건 좀 심합니다. 그거 하지 마이소. 그게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요즘에 유명 증권인을 팔아서 카톡으로 사기 보이스픽 보이스픽 합니까? 그게 있어요. 저 이름을 팔아서 어제 경찰서 나와서 7500만 원 사기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게 한 두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카톡으로 유혹하는 거 자기들이 그 돈을 운영해 주겠다. 돈을 보내라.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다 사기예요. 절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카톡으로 사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터진대요. 요즘 신규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래서 뭐 주식하는 분들 무조건 대박 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주소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통장도 틀리고 통장은 안 됩니다. 통화도 안 되고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제 저 이름으로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7500만 원짜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는 좀 적은 건데 어제 큰 게 터졌어요. 그래서 혹시 뭐 돈을 입금해라. 여러분 계좌를 주는 거는 괜찮지만 뭐 그 돈을 보내가지고 운영해가지고 해준다. 절대 돈을 보내면 여러분 돈 못 찾습니다. 절대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개입입니다. 여러분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자체에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입입니다. 개입인데 개입이 크게 여러분 여러 가지 개입이 있는데 그 사이 제가 개입에 주식을 사라. 10일 일반 개입 돌파기 급진 개입 해라. 이렇게 오늘 개입이 한 개 초 빠진 개입을 하고 이제 기본 개입으로 가겠습니다. 소멸 개입이 있습니다. 소멸 개입이 있는데 소멸 개입이란 게 뭐냐면 방금 이야기 주가가 고점에서 갠들이 굉장히 크면서 갠들이 굉장히 크면서 주가가 밀리거나 밀리거나 밀린다는 말은 뭡니까 교수형이나 윗고리 장대 은봉이나 장대 은봉 그 다음에 도지형 도지형 이런 데 도지는 앞에 개입이 있어야 되고요. 도지형 빼고 요게 주로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거를 소멸 개입이라고 합니다. 대량 거래가 되면서 그래서 어제 내가 어제 큰일이구나 했는데 어제 대량 거래에서 윗고리 달고 이렇게 도지가 났어요. 도지는 어제 기관들이 전일 종가를 안 깨려고 무지하게 발버둥처가 땡겼는데 어제 오늘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정입니다. 확정 확정이에요. 이게 이제 확정이란 말은 이 앞에가 소멸 개입이 됩니다. 소멸 개입 소멸 개입이 되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20일 정도는 쉬어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20일 정도 쉬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꼭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소멸 개입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무병기하니까 여러분들 소멸 개입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처음에 10일 신적 신고가 나오는 건 일반 개입이라고 했죠? 자 20일이 뭐겠습니까? 돌파계 60일이 급진개 마지막 끝이 소멸 개입이다. 이거는 개입의 이제 일종인 개입의 분류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입은 크게 여러분 두 가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공개입과 장대개입이 있습니다. 청공개입 청공개입은 어떤 개입이 청공개입이냐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공개입은 이제 그 개입이 10일이나 20일이나 60일 신고가를 낼 때 뻥 뛰는 것을 말합니다. 요게 이제 청공개입입니다. 요 뜨는 것을 이게 이제 11일 신고가죠. 요게 11일 신고가면서 이렇게 뜨는 것 요런 것을 요 자리를 청공개입이라고 합니다. 청공개입 이 청공개입은 굉장히 세력이 센 거 크게 돌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청공개입 특히 코스닥을 코스닥 작전주로 사실 분들 속된 말로 세력주로 사실 분들은 제가 지금 안 웃죠. 왜 안 웃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이게 전부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공개입에서 코스닥 특히 세력주를 다루는 분들은 청공개입을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주를 이게 이제 세력주냐 아니냐 보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 신고가에 청공개입이 있나 없나 이제 이거 롯데푸드 이런거 신고 아닙니다. 자 한번 마이 움직이는거 한번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움직이는거 보면 극격히 움직이는 내력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장떼개입이 나왔네요. 장떼개입 이런걸 청공개입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청공개입으로 떨어지는거는요. 이게 추격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청공개입은 떨어져있다. 이렇게 청공개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장떼개입은 뭐냐 장떼란 것은 주가가 저점에서 양봉같은 경우에 저점에서 당기는게 양봉이고 은봉이란 것은 고점에서 밀어가는게 은봉이죠. 그런데 장떼데 거래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떼데 장떼데 거래없는 것들이 뭐냐면 호가공백으로 상승한 겁니다. 장떼데 거래없는 것들이 있어요. 장떼데 거래없는 것들이 한번 여기 보시면 장떼데 거래가 전일보다 줄어들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종목 장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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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가 거래가 많으면 의미가 있는데 거래없어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일보다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나 물론 장떼데 거래가 늘어나야 되는데 장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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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주 보시면 보입니다. 장떼데 개입이 꼭 세력들이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장떼데 개입이 나오면 그 장떼개입 이후에 보통 이게 장떼개입 장떼개입이 나오고 이거는 장떼개입이 나오고 그 있던 날 천공개입이 나오면요 주식은 추격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떼개입 나왔는데 주가가 안 뜨죠. 안 뜨면 세력들이 주식을 매집을 덜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도 매집을 덜한 거죠. 매집을 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떼개입하고 천공개입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천공개입부터 보면 이걸 다 치우겠습니다. 이런 큰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천공개입입니다. 11 신공 이거 천공이라고 보거든요. 여기 12대 신공과죠. 12대 신공과 일반개입인데 뭡니까? 일반개입인데 이게 일반개입이죠. 내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반개입이나 일반개입이 11 신공과입니다. 일반개입이나 돌파개입이나 급진개입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천공이나 어떻게 해요? 천공이나 장대개입이 나오면 그게 뭡니까? 더 신뢰도가 높다 안 높다? 높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주식 살 때 이거를 여러분께서 인지를 안 하고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주식 살 때 10일이나 통계가 나와 있어요. 통계가 10일에 신공과 20일에 신공과 60일에 신공과 샀을 때 어떤 게 돈을 제일 많이 먹느냐 60일에 신공과의 돈 사는 게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0일에 신공과의 주식을 잘 못 사요. 그러니까 우리는 10일에 신공과를 사야 되는데 우리는 제일 바닥에 사는데 제일 바닥에 사면 주가가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려야 주가가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꼭 하세요. 여러분 종목 선정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주식 83%는 종합주가 주가 제일 고점 플러스 마이산은 3일에 다 고점입니다. 종합주가 제일 저점 우리나라 주식 83% 전후가 제일 저점입니다. 굳이 우리나라 종합종목은요. 골릴 필요 없습니다. 종합주가 고점입니다. 주식 고점이고 중화 저점입니다. 단 17%는 제외입니다. 17%는 왜냐? 그런 종목들이 세력주가 많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여기에 11의 신고가고 여기에 11의 신고가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1의 신고가와 여기를 11의 신고가 어떻습니까? 천지 차이죠. 왜입니까? 여기는 갭이 있고 여기는 갭이 없습니다. 여기는 갭이 없어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양운에서 양운으로 가는 거죠. 여기는 분명히 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갭이 있으면 여러분 장이 완전 종목이 틀려져요. 여러분 갭은요. 지지와 여러분 캔들 차트만 지지와 저항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캡도 지지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 다른 종목을 하나 보면서 여러분 지금 자꾸 이제 이 갭이란 게 급등주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한번 기아차로 한번 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차 쭉 한번 봅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기아차가 갭이 여기가 갭이 분명히 낫습니다. 여기 갭이 낫으면 과거의 기아차 이 자리를 한번 쭉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 자리가 뭡니까? 이 갭이 뭐가 됩니까? 저항이 되고 저항이 되고 저항이 됩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의 예를 한번 볼게요. 과거의 과거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나 한번 보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한번 볼게요. 과거의 기아차 자리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보면 이 자리가 저항 자리입니다. 이래도 여러분 갭 안 배우시렵니까? 이게 과거에도 이 자리가 갭 있는 자리는요. 꼭 지지와 저항입니다. 여러분 종목 어느 종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불문율입니다. 과거의 그 자리가 뭐가 였습니까? 지지였습니다. 지지. 지지가 돌변하니까 뭘 합니까? 저항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딪히면 여기도 갭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그만큼 제가 이 갭 강의는 여러분 저 때 안 웃고 지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쉽게 넘겨서는 안되고 여러분이 돈 버는 요소 중에 꼭 중요한 그런 파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 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고점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점에 십자형 이걸 뭐냐 고점 도지에 해락했죠. 교수형 윗거리 장대 은봉 이거는 절대 안된다고 적혀요. 특히 대량 거리면 거릴수록 대량 거릴수록 충격이 뭔가 견질이 피 흘린 자리 지금 이래 되면 이어서 주가가 더 떨어지면 뭡니까 여러분 자 제가 견질차도 두 개 중에 나쁜 게 이렇게 했죠. 첫 번째 뭡니까 하락 장악형 낙태형 제일 나쁜 게 뭐라 했습니까 포섭형 하락 포섭형 그러다 윗골이 달리면 더 강력해집니다. 주가가 지금 신재혁과 조금만 떨어지면요 3038포인트 이하 떨어지면 앞으로 주가가 60일 동안 골병 드는 차트가 나옵니다. 60일 골병 어쨌든 간 지금 개입해서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서 여기도 개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입 찾아보면요 여러분 보다시피 거래가 많은데 장때인데 거래가 줄었죠. 요게 개입입니다. 인정하죠? 인정하죠? 자 보세요. 장때인데 거래가 제일 적습니다. 자 이게 주가가 뜰 때 공매도가 더 좋습니다. 빠질 때 공매도는 더 죽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일반개입하고 천공개입이죠? 천공개입하고 장때개입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이게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장때개입입니다. 장때인데 앞에 장때 한번 비춰주세요. 앞에 갠들보다 더 큰데 요금이 되고 요금 앞에 갠들보다 더 큰데 거래량이 적은 거 요런 걸 장때개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저거 한 겁니다. 곡송군청 확인해도 됩니다. 우리 청송클럽이 곡송군 오픈에 수혜 때 우리 청송 우리 키움증권 클럽이 가장 많이 했습니다. 확인해도 됩니다. 여기서 밝혀지는 없지만 쌀 20kg 200포 테레비 52대 에어컨 에어컨 22대 에어컨 22대 그 외에 이번에 또 꼭 2톤 했습니다. 곡송읍 사무실에 확인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확인해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여튼 재밌습니다. 오늘 다시 보기 다시 보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꼭 보시고 지난 것도 꼼꼼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 수업이 하루 빠지면 못 따라와요. 진도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꼭 공부를 꼭 하시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자리를 들어서 이번 우리 크리스마스 신년에도 우리 기움증권 우리 멤버들이 떡국을 5톤을 보냈어요. 5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 목요일날 또 이걸 복습하면서 아일랜드 개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기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판매 스스로 영원